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를 조작하고 또 자신들이 민원후보하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가 이 부분을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사건을 모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보면 문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다 이렇게 침묵을 하고 신임 대통령마저도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만안구입니다 만안구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전성을 거두지 않고 14개 동에서 10군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고 4군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차이값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으면 차이값이 0값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피를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 정도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동룡 후보는 10군데는 예상한 대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항상 블러스였지만 나머지 네 군데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작이 됐는가 안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것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안산시 만안구에 투표자들이 던진 이런 방대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두고 그 방대한 자료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규칙성을 찾아내니까 예외 없이 여러분들 바로 10%를 빼앗고 30%를 빼앗고 50%를 빼앗는 그런 바로 이런 결과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김원혜 후보는 자신이 받은 21,661표라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황순식 후보는 30% 그 다음에 강용숙 후보는 316표 가운데 50%인 158표를 그렇게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빼앗긴 표는 2,402표입니다 이 소위 조작된 표수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1번 자료 발표 사전투표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작된 값을 그렇게 수정하고 나면 바로 3번인 예상투표수를 후보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동룡 후보는 실제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5%밖에 안 됩니다만 뺑튀기를 해가지고 50%로 끌어올리고 김은혜 후보는 실제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2%였습니다만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표를 빼앗아가지고 47%로 줄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종결과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결과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3은 중앙선거관인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공식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7만 5천표를 김동룡 후보가 얻었고 김은혜 후보가 7만 7천표를 얻었다 그런데 이 1번, 2번, 3번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공식 데이터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 결함이 바로 1번 여기서는 수정전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조작된 표수가 더해지거나 빼진 일종의 조작된 그런 사전 득표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정해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이번에 발견한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용해 가지고 동별로 김동룡 후보가 빼앗아간 것을 다시 개내게 하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하고 항순식 후보하고 강용수 후보가 빼앗긴 표를 다시 더해주게 되면 진짜 사전 득표수인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게 되면 김동룡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2만 3천표였습니다만 진짜 구해보니까 2만 표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은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2만 1천표라고 사전 득표수로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2만 3천표가 나옵니다 4번, 5번, 6번은 진짜입니다 1번, 2번, 3번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왜 가짜냐? 총 득표수는 사전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수입니다 사전 득표수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아, 이게 안산시가 아니고 안양시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안산 만안구입니다 안양이 아니고 안산실 겁니다 안산이 아주 크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특히 진짜 4번하고 5번을 더하게 되면 진짜 총 득표수가 후보별로 나옵니다 김동룡 후보는 7만 2천표 김은혜 후보는 7만 9천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후보가 큰 폭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의 푸른색은 총 득표수는 가짜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진짜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을 비교하게 되면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1.9% 그런데 가짜 사전 득표율과 진짜 당일 득표율을 비교하게 되면 3%까지 격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안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김없이 여러분들 14표라는 전산 조작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소위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다른 수치가 맞지 않는 표가 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표 남은 표수를 전산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에 14표를 넣어가지고 0으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은 비교적 여기서는 좀 작은 값이 나왔지만 아주 큰 100, 200 이렇게 되는 데도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경기도 지사선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조작률이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 2166표를 빼앗겼고 황순식 후보는 78표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강용숙 후보는 158표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총 빼앗긴 표수는 2400두표고 한쪽에 2400두표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두 배인 48004표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는 공식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1691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질로 사전투표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정 보완하게 되면 김은혜 후보가 6261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고 투표 조작에 의한 뻥튀기 표수는 김동룡 후보가 4570표 정도로 표를 훔쳐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분위기를 좀 일신할 수 있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조금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소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온 선거 결과가 얼마나 표를 훔쳤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차근차근 보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보고 계시는데 같은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반복되면 지루하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여러분 쇄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기도지사 선거만 훔쳤냐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죠 선거 전체를 다 조작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광역시 시장 선거 울산광역시 시장 선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냥 6월 1일 지방선거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총 득표수가 다 가짜인 겁니다 그 총 득표수 안에 들어있는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왜 그렇게 열심히 선관위 측이 독려하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는 방식 중에서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자리시로 빼앗으니까 그래서 김동량이 함께 여러분들 밀어주니까 사전 투표 득표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면 표를 더 많이 뭡니까 갈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득표를 독려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이 사전 투표 동료 때문에 또 선관위에 고소 고발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신 것은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배우신 겁니다 42개의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여러분들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기가 찬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가 다 가짜인 겁니다 다 조작된 겁니다 다 오염된 겁니다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기가 안 찹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은 무한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초시군구의 장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서울시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 교육감 선거에도 다 적용하고 광역단체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 거기도 다 적용을 하고 그 이런 전산조작이 어마어마한 전산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보궐선거에도 적용하고 그 전산조작이 지금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전산조작의 최종 책임자가 박찬진 선관이 사무차장이자 사무총장 대형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사무총장 장관급으로 6월 9일 날 성진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좌우 지방자치단체장 kwest이 저희ается 지방에 세우지휘한 거라